제롬과 베니타는 mbn 돌싱글 지사에서 동거함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. 오늘 28일 제롬은 외정 코너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과 자신감을 드러냈다. 베니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제롬은 자신이 그들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고 싶다고 느꼈다. 제롬은 제작진에게 미국 대형 놀이공원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. 제롬과 직원들은 이 중요한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5시간밖에 없다. 제롬은 과거 이혼을 겪은 적이 있지만 이 순간에도 긴장과 설렘을 느꼈다고 폭로했다. 기대와 불안감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. 베니타는 제작진으로부터 제롬이 준비한 장소로 데려갔을 때 눈앞에 아름다운 그림에 놀라 가슴이 뭉클했다. 제롬은 호화로운 정장을 입고 그의 손에는 향기로운 꽃다발이 들려있었다. 감정이 북받쳐 베니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. 제롬은 베니타에게 무릎을 꿇고 감성적인 청혼을 했다.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 쇼의 mc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동의해 베니타가 제롬의 아내가 되기로 동의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었습니다. 사랑스러운 커플 제롬과 베니타를 축하드립니다. 그들은 돌싱글즈사에서 그들의 여정에서 빛나는 행복과 미래를 발견했다. 사람들의 합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낸다. 제롬과 베니타는 그 순간 주변의 따뜻함과 응원을 느꼈다. 이 청혼은 두 마음이 합쳐질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우정의 강력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. 베니타 제롬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그들은 서로에게 의미있는 키스를 퍼부었다. 두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함께 사는 동안 실형과 다툼, 마찰을 극복하고 최종 결정의 날까지 도달했다. 그들은 함께 강한 유대감을 쌓았고 이 청혼은 그들의 진심 어린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다. 감정적인 청혼 사건 이후 제롬과 베니타는 인생의 도전과 기쁨을 함께 맞닥뜨린 채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했다.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. 기억에 남는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냈다. 기억에 남는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냈다.